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모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 제가 판례공고 민사, 국가의 이중지급과 신뢰의 원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58381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유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인위급 사건이고요. 원고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재심 피고인의 유족, 딸입니다. 딸인데 국가가 재심 피고인 딸을 상대로 부당인들권 이중으로 지급한 돈 달라고 했는데 상국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으로 국방경비업법 위반에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서 사형되버립니다. 아주 옛날 일이죠. 그래서 딸인 피고의 신청으로 재심에서 2013년 1월 31일 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2014년 10월 30일 날 피고인 그러니까 사망한 사형 집행된 아버지의 위자료에 분해서 딸의 상속분 8천만 원, 딸의 고유한 위자료 1,750만 원, 여기서 9,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2014년 12월 10일 날 형사보상을 신청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구금기간 동안의 비용을 4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나중에 보니까 형사보상법 지급은 이중지급이다. 이건 형사보상법에 반하는 지급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한 게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 30일 날 위자료를 한번 줬는데 그것도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지나서 12월 10일 날 형사보상법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중지급이다. 이중지급은 맞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심 무죄가 확정될 당시에 무죄이 있으면 형사보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가는.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지급이 되는 형사보상을 지급할 때는 선지급분을 빼고 지급할 조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위법한 수상으로 해서 사형까지 집행된 큰 고통과 피해를 몇 십 년 동안 형수의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그런 보상을 해주니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주나 보도 정당하게 인식을 했다. 이건 정당한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중 반환 청구는 시의성실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단입니다. 결국은 이 국가의 이중지급은 유족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보상은 굉장히 지급 청구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사보상이 되게 짧기 때문에 신청을 바로 해내야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서 이미 할 수 있는데 기간 지나서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유자료 청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절차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자료 청구를 지급을 했다면 아니면 반대로 형사보상금을 먼저 지급했으면 둘 중에 하나 지급할 때는 깎아서 주어야지 국가가 이제 와서 마음대로 지급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법한 수사로 아버지 일은 딸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사형수로 죽어가지고 사형수의 딸로서 몇 십 년을 살아와서 이제 와서 보상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돌려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으로 부당인을 반하는 거 하지 말고 줄 때 잘 줘라.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반환정부하지 못한다. 이게 대법관래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뭐 좀 특이한 사회여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